LG전자가 이르면 올해 12월 프리미엄 스마트폰 V50S ThinQ를 일본에 출시할 예정입니다. 지난해 1월 일본에서 V30 플러스를 출시한 이후 약 2년 만으로 일본은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폰 공급사들과 접점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. 현재 일본 스마트폰 시장은 애플의 아이폰이 독점하다시피 한 상태로 올해 2분기 기준 애플은 일본 스마트폰 시장의 50.8%의 점유율을 보이며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국내 제조업체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시장이라며 5G라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더불어 국내 제조사가 보유한 듀얼스크린과 폴더블 기술은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분석했습니다.